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입구에서부터 맞닥뜨리는 거대한 어둠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. 과연 출구가 나오는 거긴 할까라는 생각에 길고 긴 터널은 끝날 줄을 모르죠. 그런데 결국은 출구의 끝에 희미하게 빛이 보입니다. 눈이 세차게 내리고 비가 세차게 내릴 때도 태양의 빛은 희미하게 우릴 비추죠. 언제나 그랬듯이 곧 빛도 뜨고 태양도 뜨긴 하나 봅니다. 3월 14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라빵의 강민선입니다.